연아 이 가방 안에 머리를 왜 쑥쑥 집어였느노? 하하하하하하 시장 바구니 안에 왜 또 들어가노? 아 그거 참 편안하네 연아 시장 바구니 왜 들어갔어? 우리 연이 시장 바구니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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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엄마 길래기도 바투로 사라졌는 거 가방도 쓰고 시장 갈 때도 쓰고 하는 긴데 기장 바투로 갈 때도 이거 들고 가고 시장 갈 때도 쓰는데 왜 네가 들어갔어?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현아가다 이거 현아 알아? 응? 우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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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꾸 안 놓기다 고꾸 하하하하하 노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해라 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그레이 응? 노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하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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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라 하uras